오늘 성경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5월 첫 주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오늘과 같이 어린이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5월 5일이 우리 한국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매년 5월 첫째 주의를 우리 이민교회인 우리 교회도 어린이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어린이날을 지키게 된 것은요 과거 전통사회의 유교문화 속에서 무시되고 억압되던 그 어린이를 좀 더 소중한 인격체요 당당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재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를 재발견한 것은요 그 명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어린이에 해당하는 제대로 된 명칭도 없었어요 아주 과거에는요 애새끼, 자식놈, 딸년, 아들놈, 어린놈 이런 말들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민 삶을 살아가는 어느 가정도 그저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그렇게 애들한테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자꾸 부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제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제 이름은 이놈의 새끼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뭐야 우리 엄마가 나 부를 때마다 이놈의 새끼라고 부르네 네 형 이름은 이놈의 새끼예요 이놈의 새끼 형이 좀 더 말을 안 들었나 봐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1920년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라는 명칭은 이미 어린이를 인격체여 당당한 권리를 가진 소중한 존재로 재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아주 소중한 인격체이다 소중한 존재이다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들 어른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이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행여나 부모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의 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명은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이 일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의 부모 동일할 것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잘되기를 아니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신년이 되든지 아니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자녀들 잘되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세가 잘되고 강공케 되고 다 잘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잘되는 일이라면 그 귀한 돈도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내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만 잘되는 일이라면 그래가지고 자녀 때문에 막 그 뿌리를 내렸던 한국을 떠나서 이민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민 올 형편이 안 되면 자녀들 유학 보내고 부부가 막 따로 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보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소리도 나오고 심지어는 펭귄부모도 있잖아요 펭귄부모 뭐예요? 돈 없어서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고 펭귄표는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동동동동 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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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처럼 펭귄부모 열심히 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잘되기도 원하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과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피지를 못해요 직장 하나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여전히 부모님에게 붙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우리 자녀들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삼포시대라 뭐죠?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해버렸어요 연애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자녀도 낳아야죠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의 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일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죠? 부모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런 자녀들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면 축복을 사모하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단 하나라도 보일 때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축복받을 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양육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죠 이삭이 가로대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지금 이삭이 야곱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육식을 축복을 해 주기 전에 먼저 축복받을 만한 대가를 한번 지불해 보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나 좋아하는 이런 고기로 별미를 준비해 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우상처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저희 어릴 아이들 우리 집에 애들도요 어릴 적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는 남자만 셋이고 여자는 하나야 어떻게 할래? 도와야지 도와야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쓰레기 버리는 거 메일 체크해 오는 거 뭐라도 신발장 정리하는 거 심지어는 설거지 빨래하는 거 어린 적부터 시켰어요 아마 우리 애들이 딴 거 몰라도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대회 나가면 한번 뭐 하나 받아올 겁니다 아마 어린 적부터 시켰어요 그냥 거저먹지 말고 거저먹지 말고 뭐라도 해서 먹어야지 어떤 부모는요 애들한테 친구들 그 외로운 친구들 몸약한 친구들 그런 아이들의 그 연약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어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저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니까 학교든 어디든 가서 왕따 소위 걔네들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그런 애들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사역을 해도 웬만하면 왕따 사역을 해라 왕따 사역 정말 어린 적부터 약한 자들과 함께해 주는 다들 그냥 퍼퓰러한 애들 찾잖아요 자기도 퍼퓰러하기를 원하고 퍼퓰러한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거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좀 주목될 만한 그런 일에 마음을 쏟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받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베푸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받는 것은요 훈련 안 시켜도 잘해요 그러나 베푸는 것은 훈련해야 되잖아요 보여주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받는 거 중요하죠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구원 외에는 세상에 공짜 없다 성경 뒤에다 써줘도 괜찮아 구원 외에는 공짜 없다 아주 작은 일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세상에 문제가 뭐죠? 공짜로 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저 거저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죠? 그때 그저 당당하게 LA에서 제일 좋은 식당 같은데 잡으세요 잡으세요 괜찮아요 좋아하시는 음식 이때 그냥 시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행연아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아빠가 다 해줄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나머지는 다 해줄게 이 아이는 공부만 잘하는 애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죠 공부만 잘하면 공부벌레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거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영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돕는 이러한 일 이 소통도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내 사랑하는 자네들의 장래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사모합니다만 이런 영통과 소통의 이 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이 수고를 뒤로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자네들과 신빈한 접촉 함께하는 것 특별히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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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입맞추래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싸듬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싸듬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이 축복의 터치는요 자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뜻이 있고 자녀와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인정한다 내가 널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뢰의 관계 자녀는요 부모님들의 이 터치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그 터치에 굶주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만져주지 않으니까 그 터치에 굶주려서 세상에서 잘못된 터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단들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다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는 이렇게 만져주는 걸 애들이 좋아해도 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가면서 또 불편해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만져야 돼 이리 와! 그러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무슨 여행을 간다든지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하이파이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다 부모님은요 계획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애가 넘어졌을 때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괜히 달려가가지고 괜찮냐 그러면서 만져주고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터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데 가서 굶주리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안전한 터치를 해줘야죠 효과 있는 터치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요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안마를 시켰어요 안마를 저녁 아홉시만 되면요 올 스톱 모두가 스톱을 하고 저는 그냥 이만한 몸집이 그냥 탕 누워있고 항상 순서대로 큰아들이 먼저 작은아들이 기다렸다가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안마기가 훨씬 낫죠 그래도 그냥 하게 한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기도 해주고 거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큰애가 이제 얼마 전에 출장 왔다가 왔는데 시간 딱 대대해서 기억하고 있던데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저도 피곤한데 서로서로 할 거 하고 빨리 자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게 뭐냐 자기는 안마 아빠는 축복기도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자자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터치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자신감 자신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라고요 들이대 자신감 있는 애들 그 어디서 부모님이 안정감을 주니까 그 들이대에 나오는 애들은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인생에 무조건 손 들면 50점은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들이대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 다 끝났네요 축복이 여기 놓여져 있는데도 가서 집어봐야죠 눈일 줄 알아야죠 바쁜데 아이들이 라이드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회입니다 이만한 공간 안에 그와 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 찬스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옆에 앉아 있다면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운전하면서 머리 한 번 쓰다듬어주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혹시 뒤에 앉아 있으면 손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 손 좀 한 번 잡자고 한 번 흔들어 보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안정감과 자신감을 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에도 보시면 이삭의 아들들 애서와 야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막 사모하잖아요 싸우고 질투하고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겐 축복권이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뭐 이러한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침묵은 금이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말을 안 해요 살벌한 겁니다 이런 건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하시면 정말 이건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잔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왜 내 전화는 안 받아?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전화 받으면 뭐예요? 잔소리 하니까 자꾸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백마디, 천마디의 잔소리보다 한마디의 축복이 효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결국은 넌 소중한 존재다 넌 참 소중한 존재다 27절 하반부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이 말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은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넌 참 귀한 존재입니다 넌 참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귀한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요 내 사랑하는 자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 정도 가치에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두고두고 사용하실 만한 귀한 힘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셔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좀 안 좋은 유형들이 소개되네요 위협형이 있습니다 또 한 번만 그런 짓 해봐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 있죠 나열형 너 과거에 몇 살 때 무슨 일 했고 몇 살 때면 이걸 그냥 매해 아니 그것을 매달로 그걸 쭉 나열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실까 조소형 있죠 잘 논다 막 비웃는 거 있습니다 변덕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은 또 뭐라고 합니다 감정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죠 비교형 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야 반절만 따라해라 반절 뭐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다 나쁜 거예요 너는 너야 너답게 살면 돼 행여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는 너대로 소중한 존재이고 너는 너대로 소중한 존재 아이들이 다 압니다 자기가 비교를 당하는지 자녀들의 장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을 자꾸 해 줘야 돼 격려 너 잘 될 거다 너 잘 된다 너 같은 친구가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냐 너 잘 돼 여기 28절로 29절 말씀 보시면 그 축복의 내용들이 이삭이 계속해서 야곱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는 크게 될 거다 크게 될 거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밖에 기대를 안 해요 자녀가 어떻게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기대를 많이 해줍니다 아직도 시간 충분해 충분해 야 누구는 몇 살에 이렇게 꽃을 폈다 여러분 그 꽃이 금방 질지도 몰라요 그죠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고 오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부모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아이들의 그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부모님은 길게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잘 될 겁니다 집사님 그냥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주 징그러운 애벌레 그 안에도 아름다운 나비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냥 당장 보고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을 보면 그 핵심은 대화의 기술이 있습니다 애가 컵을 깼어요 왜 깼냐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먼저는 안 다친 것을 감사해야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실수하지 않도록 스스로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 컵을 깼을까 이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함께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아이슈타인 4살까지 그런 말더듬이였습니다 학교 가면 부모님이 이 선생님이 얘는 클라스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집으로 보냈답니다 얼마나 부모가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얘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 선생님이 너를 몰라주는 거지 너는 특별한 애야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든지 특별한 일을 너는 할 거야 늘 그렇게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잖아요 학교에서 한번 쫓겨났다고 또 어느 단체에서 좀 이상하다고 했다고 여러분 그런 걸로 기죽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해줘야지 더 많이 축복해줘야지 내가 더 많이 믿어줘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데 나까지 안 믿어주면 어떻게 걔가든지 살겠어요 누가 뭐라도 나는 믿어줘야지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존경의 눈빛으로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니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어줄 때 기대의 눈빛 사랑의 눈빛 격려의 눈빛을 보내줄 때 아이들이 그래 그래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지 나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정글에 바벤바족은 가끔 누가 범죄를 하면 범죄했으니까 잡혀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삥 둘러선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무슨 정죄하거나 이것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요 그의 과거에 잘했던 것들 칭찬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그 말이 끊기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준대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범죄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사람 벌주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하는 것보다 신체가 격려가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자녀들 자녀들 집에 애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넌 정말 잘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널 믿는다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고맙구나 고맙구나 잘 성장해줘서 고맙구나 이런 얘기들 자꾸 해주십시오 자꾸 해주세요 너는 다 잘하는데 이게 문제야 하면서 그런 거 지적해 주지 말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다 알아요 관계까지 나빠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정말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게 달려오지요 내게 털어놓지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죠 정말 매일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그 목 자녀들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요 축복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정신방을 가면요 나름대로 가족 사진도 연예인 사진들 붙여놓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붙여놔 보세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힘들면 말씀을 붙들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자꾸 간단간단하게 긴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애들 절대 안 봐요 아주 짧게 간단한 한 절이라도 이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워지죠 특히 신앙생활의 중요성 내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가장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남죠 그렇다면 내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강조해야죠 언제 우리 부모가 가장 기뻐했는가 애들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신앙생활 잘할 때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 거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특히 자녀들이 믿음생활하다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다면 그래도 언제고 돌아오라 언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언제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언제고 교회로 돌아오라 그런 교회,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을 그들에게 신겨주고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장 여시고 저들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된 우리들, 어른된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축복의 문을 확장 열어줘서 저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귀한 어린 심령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저들이 축복된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장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옵시고 축복의 말을 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부모 없는 자녀들 편부모 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주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옵시사 저들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다시금 감사하옵고 축복하옵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